자 지금 연남동이구요 집에서 이제 준비하고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기전 산책 선책 택시 수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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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게이erap사 인사없는데도 왓자구 콜센터 깨져나잖아 자세히 자세히 진짜 잘한다 너무 멋있어 앞에 보고 다녀 오빠 있잖아 미쳤어? 오빠가 가다가 있겠지? 내일 먹어 수고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, 먹어도 안 먹어? 응, 먹어도 괜찮아 데워야 돼 데워 데워, 워닝 데워, 히팅 데워야 돼 테 엑센트 때 왜 좀 그런지 우리는 데워야 돼 데워할 때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제일 어려워 가 가 오잉 오잉 오늘도 행복하세요 요즘 맞지? 헤어살을 맞추자 그랬어 네, 감사합니다 네 아메리카노 따페 한 거 두 잔 해주세요 네 다 먹고 갈 거예요 뭐였죠? 비디오 꼼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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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수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딱 타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까지 갔는데 하하하하 실제 갔는데 하하하하 2 3 5 6 4 3 5 7 1 2 6 7 멋있게 서있으면 돼요, 멋있게 하하하하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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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 아 으아 으아 뭐 있어 어 사보 어 우리 일호차요 응? 일호차 오늘 강남에 오빠가 좋아하는 유튜버 팬싸기 책 사인해 있어 내일? 내일 없어? 없어 끝이야 그래? 제가 책을 사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자 홍대 잘 도착했고 이따가 7시 수업이 있거든요 밭잣다 하고 쌀쌀 수업이 있는데 지금 5시 반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가서 좀 씻고 운동 좀 하려고 가고 있고 바로 까띠아스는 집에 와서 조금 정리 좀 하고 온다고 해서 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로 바로 고! 고! 고기야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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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1,2,3,4,5,6,7,8 1,2,3 1,2,3,4,6,7,8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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1,2,3,4,8,8,8,8,8,8,8,8,8,9,7,8,8 1,2,3,4,8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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0,8,8,8,9,8,8 자,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더 잘하는데 늦여서 그래 늦여서 음악 네, 두,3,4,8 밀어주고 바꿔서 찬호 등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빠용 감사합니다 재밌게 또 시간 보내십시오 끝났어 수고했어 어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바 가자 집 가자